영상편집 및 자막 조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ился이 될 것 같아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도착할 직원을 장애하고 있습니다 미오 미우 미오 미오 이리와 미오 미오 옳지! 어이구 잘했어 성공 이리와 미오 이리와 옳지 미오 옳지 미오 옳지 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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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오는 평소에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4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미오는 못 보실 줄 알았어요 미오는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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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미오 stressful 옳지 왜 이렇게 잘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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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껌이야? 더 어려운 거 가져오라고 딱딱이 하는 거야? 미카 아주 쉬워? 껌이야? 미카 이리 와 이리 와 미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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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미카 점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미카 야 아까 3단계는 자신있게 하더니 이리 와 미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미카 이리 와봐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이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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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 영호지 집에 이제 넘을 생각 없습니다 미칸은 아이고 똑똑이 어 마지막으로 미쯔데요 미쯔는.. 미쯔 기다려! 아이 설명도 하기 전에 어 미쯔는 평소에 운동신경이 워낙 좋아서 바로 4단계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야! 아이고 네 4단계도 필요 없네요 바로 5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미쯔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야아 실패해 미쯔 실패 미쯔으로 와우 역시 같이 하니까 되네요. 성공! 역시 같이 하니까 되네요. 성공! 자, 6단계 이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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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영 남 놨려 이즈아 이혜야, 빨리 와. 이호만 오면 돼. 언니가 부셔놨어, 언니가. 빨리 와, 이리 와. 언니가 부셔놨다. 옳지. 미치, 이리 와. 옳지. 아이고, 잘했어. 아이고, 아이고, 잘 봅니다. 끝. 끝.